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정민 선생님이 답변함에 도전하기 전에 저도 선생님들께 좀 공통으로 질문을 한 가지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.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또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으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아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공간이 컴퓨터 모니터 또는 휴대폰 속에서 이제 화면으로 랜선으로 좀 만나는데 뭐 실제 만나도 크게 차이가 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수업이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을 좀 벗어나면은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모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네 삼촌 그런 컨셉이 좋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는 동네 삼촌. 어. 모든 열심히 하는 동네 삼촌. 어 그러면 현수 쌤은 혹시 학생들한테 좀 되게 친근한 이미지로 되게 많이 접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이게 저는 친근한 게 아니고 카리스마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친근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. 카르트라 그냥. 그래서 제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라디오 많이 듣던 세대거든요. 제 채널 이름도 라디오 현스타라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그런 채널도 있고 저 그냥 라디오의 매력이 내가 잠깐 안 들어도 다시 키면 또 항상 그 자리에 그 DJ가 있고 어 그런 이미지가 좋아서 저는 항상 강의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언제든지 찾아오면 제가 있는 그런 편안한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서영호 선생님은 혹시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신지? 저는 요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후감형이었으면 좋겠어요. 후감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 국어 강사지만 사투리도 쓰고 이제 좀 발음이 좀 셉니다. 그래서 강사 생활하면서 옛날부터 또 학생들에게 현상 강의 학생들이든 아니면 인강이든 아니면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발음이 좀 세다 보니까 오해를 일으킨 경우가 좀 많아서 어떻거든요. 평생의 이상형과 사귀는 대신 모든 친구와 연 끊기 VS 모든 친구 그대로 있는 대신 평생 솔로로 지내기. 현수 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친구도 없고요. 지금 솔로라서 선택을 할 게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친구 어차피 없으니까 평생 이상형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친구들 잘라낸 건 아니에요? 아니요. 원래 없었어요. 그럼 이정민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사람한테 매력이 푹 빠지는 부분은 다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까지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친구가 진짜 아니겠어요?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죠? 경험상? 경험상... 경험... 몇 번 찍어 골라야 되지?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하던 이상형이랑 사귀 있습니다. 저만 친구 없는 사람 된 거죠. 소형우 선생님은 그러면 혹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? 정말 답변하시는 중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진짜 고민하신 거 많이 하신 거 같아요.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저는 평생 함께 살아갈 여자를 선택하겠습니다. 평생 산다는 말 없었잖아요. 그럼 하루 만나고 하루 헤어지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친구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실제로 이런 일처럼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너무... 그런가요? 너무 기간을 저만 평생으로 만나요? 그러면 이제 친구 선택하는 게 아주... 어차피 하루 만날 여자라면... 또 짤려... 하루 만난 비필은 없었죠? 기간은 아닌가요? 하루... 하루도 아니에요? 위험한 바람 아니에요? 그래도 셋 중에선 내가 제일 잘생겼다. Yes or No. 하나 둘 셋! No!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유를 굳이 얘기해야 될까요? 비호감인가요? 네... 내가 말고 저기... 연애 쪽으로 할 거예요. 아... 더 비호감 만들었죠. 아니지... 현수 쌤! 네. 셋 중에서라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래서? 그래요? 그럼 셋이랑 저랑이잖아요. 네. 둘 중에서도. 이거는 학생들의 판단이... 일단... 이제 두 강좌 이제 다 이동하겠습니다. 근데 저는 그거 있는 것 같아요. 저는... 얼굴 잘생긴 거랑... 아니 얼굴 못생겼는데... 좀 매력적인 거랑...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... 저는... 무조건! 네. 얼굴 좀 못생겨도... 현수 쌤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큰일이다. 큰일이다. 너무 빨리 쳐다보셔서... 아까 하룻밤 만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알아봤었어요. 아니아니아니... 편지! 편지! 그러면 매력을 보시면 매력도 다양한 매력이 있잖아요. 네. 어떤 매력일수록... 좀... 따뜻함? 딱 둘이 딱 있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딱 가만히 있는데 별로 안 불편한 사람. 편한 사람 있잖아요. 무슨 말 해야 되지? 무슨 말 걸어야 되지? 무슨 말 할까? 이런 고민 없이 딱 만났는데 그냥 차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편한 거. 여자라는 얘기 없었지 않았어요? 여자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없었는데 남자랑은 당연한 거고 남자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... 당연히 변하죠.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길래 전 깜짝 놀랐어요. 타이머택 답변왕! 그러면 이종민 선생님 시작! 키 40cm, 키 4m 키 4m 김빠진 탄산음료, 녹은 아이스크림 김빠진 탄산 외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한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하기 외국인과 한국어 대화하기 그냥 1억 받기 10억 받고 재입대하기 그냥 1억 춤 1시간 동안 추기 노래 1시간 동안 부르기 노래 1시간 동안 부르기 고등어 100마리 잡기 고등어법 100만 개 외우기 고등어 100마리 잡기 쉽게 국어하기 영어만 마스터 되기 영어마스터하기 내가 여기만큼은 셋 중 제일 잘생겼다 싶은 신체 부위는? 입? 네 알겠습니다. 너무 색시하신 것 같아요 입이 입을 보셨어요? 네 입 금방 봤어요 처음 봤거든요 질문을 딱 받고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옆에 봤을 때 이길 수가 없어 네? 저 그래요? 아니 여기 서영호쌤 이호감네요 저 아니 아니 서영호쌤 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다 라는 얘기 많이 듣고 흔히 학창 시절에 눈이 세우적 같냐 라는 식으로 하는데 눈 큰 사람들이 부럽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매력 거꾸로 했을 때 순간 딱 0.3초간 눈이 떠올라는데 서영호쌤 눈이 오버랩 되면서 아 그럼 알고? 다음 걸로 이제 입? 입으로? 입 한번 줌 해주세요 안 봄도 삽니다 그리고 이정민 선생님 아까 답변 해주신 것 중에 외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어로 대화하기 여기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외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건지 길 가다가 이제 외국인들한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광고 나오면 어디 뭐 시끄러운 포장마차에 갔는데 막 엄청 시끄러운데 외국인이 싹 들어오고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길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나한테 길 물어보는 것처럼 다가올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부분들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거꾸로 외국에 나갈 때 뭐 영어는 이제 공영어니까 어디 가서 이제 뭐 뭐 여기 어디 있습니까 공항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뭐 가까운 식당 뭐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자는 거 다 연습하고 하잖아 기본생활 영어로 연습해도 잘 안 나오죠 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도 기본생활 한국어 정도는 배워야 한다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면 이제 지하철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내가 길 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나한테 영어로 할 게 아니라 저기요 저기요 여기 지하철 여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훨씬 답할 수 있잖아 저기 아니면 이제 따라와 하던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만큼은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한국어 패치를 탑재를 하고 와라는 거지 자부심으로 사시고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강의 들어오시기 전에 전추력 충전하는 그럴 때 듣는 음악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취향에 맞는 노래를 집중적으로 듣는 노래도 엄청 잘하세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생님께서 전국노래자랑 출연하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이거는 실화야 실화 지금도 내 가방 속에 있어 이거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작년에 딱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딱 전에 예심보기로 했었는데 예심보기로 한 그 주부터 이제 확산이 확 되는 바람에 예심이 연기됐죠 1년 넘게 쭉 4년 오디션 프로그램 많은데 왜 전국노래자나 전국노래 동네 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그 송혜 선생님께서 건강에도 안 좋으셔서 쉬시다가 복귀하시는 무대였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또 이제 딴 게 아니라 그게 본방이 본방이 되면 3월 첫 주였거든 그래서 아이들한테 겨울방학 힘들게 잘 했으니까 오는 선물로서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슉 다 연기된 상황 요즘 학생들이 전국노래자랑 알고 있나요? 아 아 그런 걸 고르신 거예요? 네 평강 볼빨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안녕하세요 아 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